음 맛있다 햄버거는 사람 못죽여 오 개 잘 들어가 음 헬로우 마더팍커 아우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어서 가봐 네 피해줘 어벤져 음 음아이 1등이지 아 히히히히히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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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따봉 교환하는거 봐 다시 만났네 우리 팀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만날까 생각했는데 진짜 만나네 난 미리 안쓴다고 말을 해놓고 절에 아무도 안먹고있나 아무도 안먹고있네 그럴리가 잘 들어가긴 했는데 이러면은 여기가야겠다 안올라나? 안오면요 엘로오 런잡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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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아없네 나도 벅크 챙깁시다 나는 솔직히 숙작 안얼려도 되긴한데 근데 아니다 숙제하고 올려야 방어로 오르던가 기어이 사무강으로 하네 고생이 안했네 일단 도와주러 가봅시래 그래 내가 도와주러 왔노라 일단 랜이 랜이 잡았으면 절반은 된건데 흠 커밍에이트 알아서 잘하는 애들이 쓰면 좋아요 끌기만 잘 끌면 돼 닥치채 때문에 못하는거 아니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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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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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누구였어요? 영킬팀인데? 박으면 되긴 하는데 안녕 얘들아 늘려져라 안 터졌으면 됐어 안 터졌으면 됐어 이번에는 불도 올립시다 그냥 비비면 될 것 같으니까 죽을면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됐어 얘가 늦게 왔으니까 얘한테 있나? 아니 슈이치가 늦게 와가지고 도발 뺀게 어쩔 수 없긴 하거든요 됐어 오케이 쿨핑 한번 가보긴 할건데 햄버거 살인마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하하하하 햄버거는 사람 못 죽여 오 개잘 들어가 오 개잘 들어간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와 뭐지 방금 잘못봤나? 도발도 그런데 르노어가 먼저 둘 땡겨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발도 연속으로 도발에 쌍절공 기절까지 같이 들어간거라서 뭐 못하긴 했어 비앙카는 들어오는 캐릭터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왔고 들어왔어? 벌써 두팀 남았다고? 스읍 나눠졌는데 얘들 그래 어디 한번 때려보거라 하하하하하 어디 한번 때려보거라 오 르노는 자리 이고 있나? 헐 헐 헐 잘 가고 근데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아이소를 찾아야되지 음 여깄다 안녕하세요 아이소 혹시 구르기 빼실 생각 있나? 이 구르기 뺄 생각 있니? 오케이 됐어 날 사람 못죽여 아 20킬 점수가 아주 답니다 그러게요 아주다네 1등에 지금 2등만 했어도 130 몇이었는데 아 170점 이거 올라가나? 올라가네? 다이안가 이제 이게 다이아몬드 야 일레븐으로 이정도 딜 뽑았으면 잘 비빈거 같긴 한데 아니 사람 못죽인다니까요 사람 못죽이지 않나? 킬 있었나? 있긴 있었던거 같은데 아 5킬은 했구나 언제 죽였대 언제 죽였지? 야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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